한 부대가 또 나왔네 여기가 바로 호주인가 호주인가 소를 키우는 나라 호주인가 구독이랑 좋아요 알아서 줘라 나갈 줄 알고 있어요 철구 형 왔어? 뭐 뭐 뭐 뭐 저거 저거 형 토스? 가자 좋구야 아 콜 눈썹 뮤지씨로 눈썹 이게 뭐라고 내가 이기면 5000개지? 콜 눈썹 이게 뭐 존나게 밀게요 그냥 1년 동안 밀게요 어 형 여보세요 어 형 방딱 가자 여기요 당초구 씨 안짓말 하세요? 개씨 안짓맙니다 저 고추털 걸어도 되나요? 예 안짓말 하고요 눈썹 플러스 고추털 걸게요 형님 개씨 안짓말 소문 못 들으셨어요? 소문 무슨 소문이요 용호가 졸아가지고 저랑 게임을 안 아 개 미친 소리라고 그랬어요 1분 2마리 빼고 비전까지 켜달라고 하셨겠죠 철구 씨 뭘 하든 제가 이깁니다 저 진짜 못을지 걸게요 승희 나한테 안 돼요 그것도 지금 제 토스에 졸았어요 잘로 형님 우총객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이깁니다 형님 미리 쏘세요 제 방이에요 철구 씨 그럼 방풀해도 되니까 대놓고 하세요 그렇게 약간 뭐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남자답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방풀한다고요? 예 방풀 그냥 제가요? 뭔 짜증감이야 이 새끼 진짜 요걸래 내 토스 안 맞나보네 다시 다요 다시 다요 내가 지금 더군다른 김태균 뛰어넘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빨리 정의해 3판 있어 단판 말 바꾸지 말고 단판 해요 단판 단판이다 얘들아 어차피 내가 이기 단판이다 아 끝 어 단판이요 자 정중 씨 네 그렇게 아가리 설대가 아닙니다 아가리 설대 맞는데요 당신 실력보면 아무것도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아가리 토세요? 예? 20분 뒤에 멘트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 이거 김종우 아니야? 어 이거 김종우 같은데? 김종우 아니야? 김태경이요? 아무렇걸요? 김태경이겠죠? 하여신스 나이이잖아요? 예 나이이잖아요? 나 일주일 동안 반대박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진짜로? 잘못해요 철박이 형인데 철박이 형인데 진짜에요 이거 아 이게 완전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해 지금 코드로 안보이세요? 무비 철박이 형인데 진짜에요 이거 어어어어 진짜 잡힌다? 아 진짜 형 그러다 잡힌다? 이야 야이 개색 야이 개색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너무 집중하신 거맞네요 항상 너무 집중하신 거 같아요 아가리 좀 떨어주세요 앙 앙 앙 앙 앙 앙 히닛 앙 앙 앙 히닛 앙 앙 앙 히닛 앙 앙 앙 앙 히닛 앙 앙 앙 히닛 앙 앙 앙 히닛 앙 앙 히닛 앙 앙 히닛 앙 히닛 앙 히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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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오진데스 뿜뿜 good 뜨는똥 뚜 arteries rier 아..너무 까불었다 너무 까불었다 으흐흑 뭐가tak이 아니라 워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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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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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어디 어딜 가라도 밀 수가 없어 멀티 다 먹었지? 다 먹어 버렸지? 아무것도 못하였지? 개또들게 맞지? 뭐? 어 니가 핸디캡을 존나 심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하는거지? 일꾼은 두마리 빼고 같은 프로게이머끼리 일꾼 두마리 끼고 비전까지 켜달라고 그러면 누가 애피웁시다 적들 적들 앙 적들 적들 앙 적들 아 싸우려 안돼 피나무라 아 싸우려 안돼 피나무라 시발새끼가 존프 선생님 힘들게 망플하시는데 그냥 눈 좋아지시라고 비전이나 한번 켜드려볼까? 제가 안경 하나 달여드렸습니다 형님 하하하하하 비전은 잠깐 꺼볼까? 그러면 또 눈이 눈이 감기실거 같은데? 어 한부대 안데리고 싸웠었네 일곱시 쪽에 소대형님 한부대 더 나오시네 안 부르고 싸웠었네 내가 섣불리 싸웠었네 어어 소대형님 여기 또 계시네 한부대가 또 나왔네 여기가 바로 호주인가 호주인가 소를 키우는 나라 호주인가 호주인가 따락다 소 어때 아 방팔하네 시 Poly 하하하하하 조콘씨 야이 조콘씨 조콘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어차피 3판 2선이야 아! 단단판으로... 아! 그만해! 단판! 단판 해요! 단판! 단판이다! 얘들아! 어차피 내가 이기!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단판이 손이라 그랬다고요! 예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맞잖아! 아! 만들어! 아! 만들어! 아! 만들어! 더이상 주절주절 안그러게 해주자니까 만들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어... 만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따라오기로! 개새끼가 아니 단판이라서 이불로 제대로 안했구만! 유새끼는 뭐 아가리를 그렇게 덜고 있어! 아니 좋아?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와... 조쿤씨! 해다니는 들어 봐! 조쿤씨! 여기 살짝 비자 켜드릴게요! 천만에! 하하! 빡틱놈 빡마! 조쿤씨! 뭐 지금... 저지리고 싶어도 방송 재미를 위해서! 저도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 뭐 나가는 거 다르니까요! 하하! 저지리고 싶어도 저질 수가 없는 상대! 당신의 이름 이예준! 한컴하우티! 조쿤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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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핫바툴해라구요? 저기요! 사진 있어 거세요! 네? 네? 하하하하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또 해준대요! 어? 진짜로요? 형님! 어! 이 새끼 진짜 개운이 나네... ㅅㅂ aneㅔ 감사합니다! 어 방방해 2000개? 5천개 형 개새끼야 아 방 들어와 들어와 방 들었어 아 철고 형이 여러분들 어떤 형이냐면 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챙겨주는 거 봐봐 진짜 좋다 이 형 진짜 척하다 방송 재미인 척 하면서 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챙겨주는 거 봐 형 이번엔 3판인 선이야 단판이야? 아 진짜 단판 가자 단판 오케이 렛츠고 아 나 진짜 개빡지도 나가야 돼 칠색 좀 하네 오케이 아 아